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쇄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 오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래여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래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상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에 초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받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구원의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18장은 10강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강 끝나고 19장부터는 2, 3주 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18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장세기 12장 하란에서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5세 때 세겜에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정확하게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 나의 75세 때에 주셨어요. 그리고 83세 때 록과 헤어진 후 해불원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후손을 티끌처럼 번송하겠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의 83세 해불원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장세기 15장에 이제 유명한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4세입니다.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과의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4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여인 하가를 취합니다. 그래서 85세 때 취하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이제 다섯 번째 언약. 13만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래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할래 언약. 자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몸의 표시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라.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다섯 번의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나쁜 소식은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냐. 믿음의 조상 외에도 이사의 41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버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에서 2장 23절에도 그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치였다. 즉 친구였다. 그 18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무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에 관한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지금 99세입니다. 가난 땅엔 75세 때 들어왔어요. 24년이 흘렀습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지금 어떻게 하죠? 아모리 사람 마불의 소유의 상수리 숲에서 기구하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없어요. 다른 말라면 낙은의 인생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이 현재 다섯 번째 약속을 주셨거든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언약이 두 가지예요. 후손과 땅입니다. 그 나이 99세예요. 가난에 온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무자합니다. 여전히 땅 한 평 없어요. 성경은 왜 마불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 용어를 썼습니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이 말은 현재 아브라함은 낙은의 삶을 살고 있다. 여기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낙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개라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고 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영원하다고 하면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는 낙은해다, 안개다. 지금 표현하면 여행객의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깐 있을 곳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70평생, 80평생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개념 없는 영원한 곳에서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것, 어떤 것이 복이냐.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 복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요. 평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낙은해의 삶을 살고 있어요. 18장을 끝나고 19장 1절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이때 롯이 어떻게 있었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롯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문이고 롯은 성문입니다. 장막문이라는 것은 텐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해요? 거대한 문명이 발달된 소돔성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재판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지도자들이 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재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성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4세예요. 롯을 구우려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소돔을 떠나라는, 죄악된 도시의 소돔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왔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육체 문제 왔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는 직진합니다. 물질에 직진하고, 내 생각에 직진하고, 욕망에 직진하고, 야망에 직진해요. 직진하는 순간, 육체적인 삶에 직중하는 순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족이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언제 깨닫느냐? 문제 왔을 때. 언제 들리느냐? 사건이 왔을 때. 사건과 문제는 그냥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왔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소돔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15년이 흐른 후에 여전히 소돔에 정착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소돔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됩니다. 이 말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권력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소돔 성이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할 때 로스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를 쳐다봤다는 말은 미련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쌓아놨던 명예와 부호와 권력을 거기에 대한 미련이에요. 미련. 그 정도로 성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문과 성문은요.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낙은의 인생이냐. 아니면 세상에 올인하면서 여기에 흠뻑 취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냐.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신다. 이 말은 히브료로 보이다. 자신을 나타내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니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딱 세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두 번째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불신앙하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가 99세에 나타나셔서 할레를 행하라고 명한 후에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이 세 번째 이삭 탄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의인 개시라고 말합니다. 의인 개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왜 의인 개시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크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증거로 2절 3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본 중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제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단순한 손님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가문에 내방한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 셋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18장 전체를 보면서 사람 셋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 분 중 둘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8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곧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깊은 소식을 전한 후에 두 명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건 두 명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일대일로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말하면 세 명의 사람인데 두 명은 천사고 한 명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소돔성으로 가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대일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여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하면 의인 개시한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영접합니다. 어떻게? 달려나가. 내 주여,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천사를 영접하고 또 대접하고 지금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접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에서 머물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제는 교제입니다. 개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 각인된 체질 내 못된 체질 내 완악한 체질 그걸 이기는 힘은 내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가운데 그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힘 그걸 이제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영권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영권이 있어야 사명감당합니다. 영권이 있어야 흑암세우를 꺾을 수 있어요. 그 힘의 발원지가 어디냐 교제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고 나서 어떡하죠? 이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모습이에요. 발을 씻긴다. 당연히 모래밭이기 때문에 샌들을 씻기 때문에 발을 씻긴다. 가장 지저분한 발을 시키는 것은 손님에 대한 가장 최고의 영접이요. 손김이에요.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 천사들의 대답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끝나고 나서 깊은 소식을 전하고 나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송에 갑니다. 이때 로시 천사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집에 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19장 2절에 보니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로시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접이 6절 8절에 나오는데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살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라는 건요 밀가루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밀을 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찝니다. 빠요. 그럼 손으로 만져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 원래 소재라는 것이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 부침 빈대떡이거든요. 이게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번제, 소재, 소권제, 화목제, 소재 유일하게 피를 들이지 않은 재물 고운 가루로 두는 것이 소재거든요. 그 재료가 그 소재의 재료가 고운 가루입니다. 최상급의 밀가루예요. 떡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얼마나 대접하기를 원했으면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 어미 송아이라 송아지 고기 중에 최고 맛있는 게 6개월 된 거거든요. 송아지예요. 가장 좋은 가죽이 어떠냐 6개월 된 가죽이거든요. 가장 맛있는 고기가 6개월 된 고기랍니다. 이걸 가져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어디요? 나무 아래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식사하는 모습은요. 예수의 시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디벨의 바닷가에서 일곱 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된 아브라함과 지금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종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의 시도가 티모대와 일대일로 대화하는 모습 38년 된 병자와 일대일로 대화하는 모습들 창조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교제하길 원하셔요. 사역도 중요합니다. 현장도 중요합니다. 현장 전에 사역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조용한 장소에서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역 전에 현장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내가 일어서는 시간이고 내 자신을 보므로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자, 롯은 어떻게 합니까? 19장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합니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길 싫었는데 롯이 간청합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도리커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구우니라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이 뭐냐고요? 유교병과 무교병 무교병이 뭡니까? 그냥 떡이에요 떡 떡인데 그냥 우리가 말하면 기름에다 부친 떡이에요 뭐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떡이에요 떡 뭐 거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롯은 그래도 천사에 대한 그 주의 종이에 대한 그런 예의는 있었는데 누가 없었냐? 아내가 없었던 거예요 아내 아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여러분 빵이라는 것이 누룩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누룩을 넣어야 이것이 발효화되어서 맛있는 빵이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금방 급히 만든 떡이에요 아무 맛이 없는 떡이라 이것이 롯이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의 신앙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소금기둥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할래 언약을 행한 후 몇 개월 후에 하람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보려고 온 거예요 구절해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 말은 천사와 하나님이 사라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과 14절에 보니까 10절은 특별히 내년 이맘때 14절에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년에 아들 쓸 것이다 기한이 이를 때 이 말은요 휘브리오 보면 생명의 때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의 때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생명이 언제 싹이 납니까? 봄이에요 계절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년 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래 언약을 한 후에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이름을 이삭이라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년 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내년 봄 새싹이 도단할 무렵 즉 내년 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이라 아브라함 자손의 출생이 임박했음을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 상태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내년 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12절을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까지 언약 성포는요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18장은 사라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왜요 왜 웃습니까 자기의 노세함 89세 127세 죽습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성경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은 뭐죠 수태능력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딱 머문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나이 89세 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노년에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무자잔 상태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예리시대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 나오려 하느냐 그 마음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해석하면 무슨 일이라도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하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너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스스로 내가 그걸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사라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우선 눈이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라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스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화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보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육체를 봤을 때는 희망이었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라를 보자마자 16절에 그 사람들 즉 천사 두 명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화로 함께 나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천사 두 명이 소돔으로 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일대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숨기지 않느냐 18절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크로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두 가지를 약속하죠 강대한 나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중요한 게 복입니다 복이 뭐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절대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아니 나라마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지금 세브라함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건강이라고 그래요 지금 너무 극심한 가난에 빠진 사람에게 복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돈입니다 얘기합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하면 자실하게 지금 한강에서 죽은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복이 뭡니까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다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치 않는 복 시대마다 국가마다 개인마다 변치 않는 복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너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로 말리미야마 천하만민이 복 구호를 얻을 것이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네 몸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로 말리미야마 이 복을 소유할 것이다 지금 여섯 번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말리미야마 다른 말라면 그 안에서 너 아브라함 너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즉 네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로 말리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 강대한 나라 여기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강대한 나라 앞에 큰이라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와 또 강대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크고 강대한 나라 지금은 무자하고 지금은 이방과 나그네 같은 땅 한 평 없이 아모리사람 마브리의 땅에 거쳐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여섯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주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른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지라 아브라함을 왜 주권적으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 전달이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네 후손에게 네 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 야곱이 즉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도 어떻게 해요 내 이삭의 하나님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열두 명의 아들 중에 유다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창세의 3장 15절의 언약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 일로에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왜 귀한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솔직히 부모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아니 부모가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부모가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모든 수입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녀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 40대 50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은요 자신은 자식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자식이 진짜 언약을 확실히 소유해야지 하나의 말씀을 확실히 소유해야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봄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위에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주님이 크고 그 죄악이 이미 무거우니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이 한울보좌에 쌓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입니다 구원은 즉시로 받습니다 상급은 상급이 쌓여야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진동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가 한울보좌에 쌓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육신의 옷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네 몸에서 아들이 내년에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쁜 소식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그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즉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약된 세상에 있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다는 것은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의 그 죄가 하룰 보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영어로 부를 때 뭐라 하냐면 소도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소돔 사람은 소도마이트입니다 영어사전에 보니까 소도마이트가 뭡니까 남색자예요 동성애인입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상상을 조언하는 거예요 문명화된 도시일수록 죄가 더 큽니다 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천사도 왔습니다 두 명의 천사는 지금 소돔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자 유대 전승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천사는 지금 헤브론의 높은 산지에 계신 거예요 높은 산지에서 지금 소돔과 고무라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는 것은 그 헤브론 높은 산지에 내려와서 소돔으로 한번 내가 가보겠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무라의 죄악된 현장을 내가 보겠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우라 이때 노아 나이 480세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 그리고 너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근데 7장 10절을 보니까 7일을 위해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방주 안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온 곳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 보낸 후 7일 동안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는 말은 심판하겠다 그 표면적인 모습이고 내면에는 내가 기회를 주겠다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수많은 선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수많은 선재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실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에 나가봐라 내가 한 명이라도 내 명령을 준수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열망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할 때 아브라함은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두 명의 천사가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 높은 산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 얘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정말 친숙한 관계요 밀접한 관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해 숨은 것이 뭐냐면 책임이에요 기도에 대한 책임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 장노인들이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재산국가가 되십시오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세계를 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237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천 종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교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교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가는 성교사 그래서 정인성 목사가 10년 훈련 받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내는 성교사 그런데 보내는 성교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기도로 동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로 동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앞에 진짜 축복받기에서는 11절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감사원금과 성교원금은 들이셔야 돼요 가는 성교사 그래서 이번에 ARS 그거를 지금 만들거든요 한 통 전하면 만원입니다 만원은 어떤 사람의 큰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일 수 있어요 이 만원이란 돈이 우리 개가 크게 눌리는 돈은 아니거든요 만원을 그냥 전화 한 통한다 보낸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한 번 전화한다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아 해야겠구나 마음속에 있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없는 거예요 여러 일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일이에요 그냥 까먹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가는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책임이에요 2, 3, 7이 된 책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분명히 창세기 13장에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의 83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의 99세예요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회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 보호자에 지금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도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의로운 사람은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오 심판의 원리인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의인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는 거대한 도시의 50명이라는 숫자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50명이라는 그것은 50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영접시켰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요한봉 14년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진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본인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 이게 전도자에게 맡겨진 두 번째 책임입니다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요?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주변 다 용서하겠다 근데 50명이 있느냐 이겁니다 50명이 있느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싸오니 감히 죽게 아레나이다 겸손한 가운데 죽게 아레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혹 2000년 전에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죄인들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끊임없이 되어집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우리는 아시아 되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타락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타락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음란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동성애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복음하는 열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이 타락해도 아무리 세상이 음란해도 그 도시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가정의 이상한 정신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 가진 사람이 한두 명만 정확하게 있어도 시간의 차이지 언젠가는 그 가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말 속에는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종기하다는 말 속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택하심 백성이라는 이 종기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데 이 단어 속에는 가정을 책임지라는 지역을 책임지라는 가문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 특별한 존재인데 너 거룩한 존재인데 너 택한 백성인데 너 종기한 전도자인데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방어하면 안 돼 그렇게 헤매면 안 돼 왜? 너는 종기한 자다 사명이 있는 자다 가치 있는 자다 일어나라 의인 열 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 명이란 수는 소돔 인구 수에 비해 극히 적은 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브람을 향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 몸에서 태어날 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 땅 모든 사람이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오직이란 용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용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잡는 것이고 오직 전도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오직 2, 3, 7의 오천 종족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 18장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내년 봄에 아들이실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상입니다 이삭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곳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이 많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유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명접하고 대접하고 교제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보자마자 급히 달려가서 영접하고 그들 향해서 내 주여 고백하면서 가장 좋은 밀가루 고운 가루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로 가장 좋은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서 가장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대접하는 모습 그러나 동일하게 19장의 로시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 무교병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은 그런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또 성도를 대하는 모습들 주의 종도를 대하는 모습들 어제 그 김경선 목사가 수요일 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더라 일반교회에서 전도사 전도사는 가치없다고 얘기하더라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가 비성경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성경대로 살자고 외치면서 성경대로 안 삽니다 그 이유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원줄기 창세의 삼병 15절에 그 그리스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 구속사라는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되면 나오는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어 왜? 구약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신약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 66권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의 18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오천종족 살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보내는 성교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성교와 또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창세계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체질이 보금체질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체질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체질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체질 되게 하여 주시고 237 살리는 성교체질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절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시미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중심과 그 계획을 삶의 현장에 증가하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사역과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